도내 한 빌라 입구에 갑자기 바위들이 세워지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 사용을 놓고 빌라 주민과 마을회가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건데 고발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보는 MBC 이소영 기자입니다. 고압가스를 실은 5톤 차량이 빌라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바위 3개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차량은 결국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인 어깨 높이에 폭 2미터가 넘는 바위가 세워진 도로는 40가구가 넘는 빌라와 연결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이삿짐 차량이 빌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 1톤 트럭으로 바꾸는 등 생활에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빌라 입구에 바위가 세워진 건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차례. 마을회가 중장비를 동원해 갖다 놓은 겁니다. 빌라 주민들은 후문이 막혀 있어 정문을 통해 마을 안길을 이용하는데 마을회에서 주민들은 후문으로 다니라며 정문을 바위로 막아버린 겁니다. 빌라 주민들은 이미 10년 전 입주자 안전을 위해 빌라 후문을 막아 놓았는데 마을회에서 갑자기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 나게 되면 소방차가 얼른 들어와서 불을 꺼야 될 건지 만약에 못 들어오면 불은 점점 타고 있고 사람이 죽어야 어떤 걸 할 건가 마을회는 출퇴근 시간 빌라 차량들이 마을 안길을 다녀 사고 위험이 높아 후문 개방을 제한했지만 연락이 없었고 위임받은 개인 소유 땅에 바위를 놓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시는 사유지에 놓인 바위를 철거할 방법이 없어 토지 매입을 검토 중이며 경찰은 마을회와 빌라 주민들의 쌍방 고발로 20여 명을 도로 통행 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을회에서 돌을 갖다 놓은 자리에 돌담을 더 쌓을 계획이라 밝혀 주민들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서귀포시 앞바다에서 연산호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죠. 그런데 연산호뿐 아니라 열대 바다에 주로 서식하는 경산호들도 하얗게 변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푸른 바닷속 넓은 영지버섯처럼 생긴 빛단풍 돌산호 군락. 세계적 멸종위기종으로 연산호와 달리 단단한 뼈대가 있는 경산호입니다. 그런데 산호 사이로 군데군데 하얗게 변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알마시아는 바둑이, 바둑이처럼 원래 짙푸른 초록색을 띠야 되는데 하얀 백색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지난달 녹아내린 연산호 군락이 발견됐던 서귀포시 문섬 일대에서도 하얗게 변하는 돌산호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수온이 30도를 넘어서면 산호에 사는 공생조류가 빠져나가 골격인 흰색 석회질이 드러나는 백화현상으로 추정됩니다. 제주 바다는 두 달째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제주 앞바다 수온은 28도를 웃돌고 있는데 지난 7월 31일 이후 50일째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제주의 8월 평균 수온을 분석한 결과 올해 평균 수온이 27.8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수온 상승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와 중국 양쯔강 범람으로 인한 저연분수 유입. 전문가들은 아열대와 열대바다에서도 사는 돌산호가 백화된 건 연산호 죽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아열대성 산호가 폐사하게 되면 더 고수온에 견딜 수 있는 산호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겠죠. 이러한 서식지를 제공하는 핵심용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전반적인 해양 생태계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바뀔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제주 바다의 고수온이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산호 생태계의 위험 신호는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최근 고령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주위에 아무도 모른 채 혼자 생을 마치는 고독사가 잇따르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고령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한 체육관 앞에 선 버스. 이동형 요리 강습 차량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한창입니다. 수업에 참석한 어르신은 인근 마을에 사는 8명. 이웃과 음식을 만들며 정을 쌓고 완성된 음식은 각자 집으로 가져가 먹을 수 있어 어르신들 만족도 큽니다.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가 지난해부터 고령 1인 가구의 식사 지원을 위해 마련한 돌봄밥상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고립 예방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발되고 하고 있지만 저희 요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와서 서로 교감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하지만 한정된 예산 탓에 생활보호 등 행정의 지원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 노인들은 참여가 어렵습니다. 고령 1인 가구 급증 등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노인 돌봄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복지기관과 치매안심센터, 제약회사 등이 참여한 이 단체는 주민들이 서로 돌보는 공동체를 만들고 대학연구소 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전과 후 변화와 성과는 자료로 만들어 해당 지자체의 제도화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다 할 수 없는 부분들 또 민간이 혼자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어르신 돌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정책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속 늘어나는 고령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다양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감염이 의심되는 60대 여성이 제주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소방 헬기를 통해 도외로 이송됐습니다. 그제 오전 11시 20분쯤 제주시의 한 병원에서 SFTS 감염이 의심되는 60대 여성 환자의 도외 이송을 119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기상 악화로 소방 헬기가 뜨지 못하다가 오후 6시쯤 이륙해 광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제주에는 전문 응급치료가 가능한 중환자실 병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식업계가 식품과 주류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도 특산물인 대파를 넣은 햄버거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올해 재출시되기도 했는데요. 지역과 기업이 연계하는 이 같은 로코노미가 업계에도 농가에도 활기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 MBC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30여 명인 진도초도중학교. 햄버거를 먹는 학생들의 표정에 즐거움이 묻어납니다. 지난해 대형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진도군과 함께 지역 특산물인 대파를 활용해 만든 이른바 대파버거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햄버거 매장이 없는 섬지역 학생들을 위해 85km가 떨어진 목포에서 백길로 햄버거를 배달한 겁니다. 지난해 출시된 뒤 한 달 동안 150만 개가 팔리는 등 인기를 끌면서 진도 특산품인 대파 판로 확보에 도움을 준 대파버거. 지난해에만 두 차례에 걸쳐 진도 대파 100톤이 납품됐고 올해 대파버거가 재출시되면서 50톤이 추가로 납품됐습니다. 지역과 기업이 연계하는 이른바 로코노미의 열풍을 잇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 상생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진도 대파뿐만 아니라 완도 다시마를 활용한 소주와 라면, 해남 마늘과 전남 쌀 등 전남산 농수산물이 대형 업체와 손잡고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치킨과 커피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경남 마늘이나 경북 오미자, 충남 알밤 등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판매를 잇따라 시작한 상황. 로코노미 열풍이 지역에는 농수산물 소비처 확대를, 기업에게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이미지 개선과 매출 확대 등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중국 상하에 상륙한 태풍 플라산이 고온다습한 공기를 끌고 오면서 강한 비구름대를 만들었습니다. 주말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오늘 낮까지, 그리고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벼락이 치는 곳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비가 많이 내리겠는데요. 현재 추자도와 서부 지역을 제외하고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남동풍이 불고 있어서 산간 지역과 남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산지에는 250mm 이상, 중산간에도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의 양이 적겠는데요. 그래도 30에서 80mm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추자도를 제외하고 제주 전역의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특히 강풍 경보가 내려진 산지에는 순간풍속이 초속 30m 이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치손물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려도 해안 지역은 74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요일 아침 기온 남부와 동부 지역 2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북부 지역 27도, 서부 지역 26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2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남부, 동부 지역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지역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 27도에서 2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북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해상의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절기상 추부는 일요일부터 폭염이 누그러들겠는데요. 일요일에 낮 기온이 27도까지 내려가겠고, 다음 주에는 아침 공기도 선선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63회 탐라문화재가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과 탐라문화광장 등에서 열립니다.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가 주최하는 탐라문화재는 신들의 벗, 해민의 빛을 슬로건으로 기원과 민속, 예술과 참여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18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오는 3일에는 탐라문화재 사전행사인 민속예술축제가 서귀포시 자구리문화예술공원에서 열립니다.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해온 공익소송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폐소했습니다. 대법원 특별일보는 시민단체 등 공익소송단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무효확인소송에서 사업을 백지화할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원고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익소송단은 지난 2021년 10월 경관훼손과 환경영향평가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폐소에 대해서는 법원이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줘 유감이지만 제주도민 전체가 공익사업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지방세를 천만 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103명으로 재작년에 767명보다 43% 늘었습니다. 지난해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도 511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28% 늘었는데 가장 많은 사람은 3억 6백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제주 제2공항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정략적 행태는 구태라며 도민 의견을 최우선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동안 제2공항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여전히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무리하게 특정 방향으로 도민의 의견을 몰아가지 않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산부인과 의원 10곳 중 7곳은 분만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제주 지역 산부인과 의원 21곳 가운데 분만 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곳은 76%인 16곳이었습니다. 올해 제주에서 분만을 한 의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은 8곳으로 2018년에 12곳보다 4곳이 줄었습니다. 제주 지역 1인당 담배 소비세 과세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19세 이상 성인 한 사람당 담배 소비세 과세액은 11만 5천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 다음으로는 충남이 10만 6천 원, 강원이 10만 5천 원 순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6만 2천 원, 서울은 7만 4천 원으로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 정책을 시행하고 13개 사업에 506억 원을 들여 2만 7천 6백여 가구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과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결혼 7년차 이내 가정에 대해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도 시행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